조커와 거의 같은 디자인, 고개가 살짝 오른쪽으로 좀 아쉬운 게 동물원 형상화, 점까지 표현된 오, 멋있어. 네, 상수도 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이쪽에 나와있죠, 엄청나게 거대한 배트맨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바로 퀸 스튜디오 3분의 1 스케일의 배트맨 디럭스 버전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박스가 이렇게 보이죠? 예전에 보여드렸던 3분의 1 스케일의 퀸 스튜디오 조커와 세트, 세트 되겠습니다. 퀸 스튜디오 총판인 칠린 피규어샵에서 진저게 진저게 받아놨는데 이거를 왜 이제 보여드리느냐? J&D 스튜디오의 3분의 1 스케일 세리나 카일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이 친구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시기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반가운 손님과 함께 3분의 1 스케일의 셀리나 카일, J&D 스튜디오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J&D 스튜디오도 이 크리스찬 베일과 배트맨 핫본 나옵니다. 그 두 채를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훗날 얘기다. 이거는 뭐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거는 조커와 배트맨 핫본 베이스가 또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한 10만 원 중반대에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 베이스도 어떠한 모습인지 마지막에 3분의 1 스케일의 조커와 함께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퀸 스튜디오의 배트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색 배경에 흰색 다크나이트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배트맨의 이 카울이 이렇게 옆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면도 또 멋있어요.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조커와 거의 같은 디자인 박스 이렇게 배트맨의 앞모습이 반 정도만 보이고 배트맨 흰색으로 이렇게 굉장히 정직하게 써놨고 이 다크나이트 로고, 이 트릴로지 로고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조커는 까만색이었고 이 친구는 흰색인 거 보니까 뭔가 흑과 백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만 같나요? 가격을 또 설명을 안 드렸구나. 카울만 있는 버전은 120만 원대였고 조형모 언마스크 헤드가 들어간 건 150만 원대 싱모 헤드가 들어간 건 170만 원대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700채 한정입니다. 이건 그대로 다시 붙여놓을게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구성은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하나 비어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자면 여기는 카울드가 들어가고 조형모였으면 여기 들어간다. 하지만 여기 들어간 게 아마 싱모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형모 구성은 이게 없고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베이스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스태츄답게 베이스는 굉장히 무겁고요. 이게 뭔가 비닐이 아니고 랩으로 감싼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동물을 형상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의 그런 최첨단 사이버틱 우주선 느낌도 조금 있는데 루시우스 폭스의 응용 과학부 그쪽을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세련되게 보이려고 노력한 적들은 있지만 조금은 촌스러운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살짝 있습니다. 보면 약간의 검정 고무신의 기영이 헤어스타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 막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파츠들을 또 끼워주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자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볼륨도 조금 더 커진 느낌이고 베이스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더링이 좀 규칙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자, 이제 본격적인 본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분의 1 스태츄답게 굉장히 크고요. 또 서 있어요 게다가 서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느낌입니다. 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앞쪽으로 망토가 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쪽에 보시면 망토 끝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뒤로 뒤집어주면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자, 뭐 기왕 이렇게 베일에 쌓인 만큼 뒷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부분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은 있고요. 뭔가 색깔들이 그죠? 조금씩 바랜 느낌들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영화 고증을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빛바랜 느낌들을 표현들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은폐은폐를 위해서는 다 빗발해야 되는데 또 벨트는 또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멀리서 밤에 봤을 때는 벨트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좀 구겨졌어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거는 약간 망토를 스팀다리비로 좀 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망토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이거 뭐 덮고자도 될 만큼의 네, 그 정도의 길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면적이 엄청납니다. 자,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 동상 제작해놓고 마지막에 싹 땡기는 그런 느낌이네요. 하나, 둘, 셋! 짜잔! 나도 볼래. 제가 물론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J&D 3분의 1 배트맨과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 친구는 사진상으로는 뭔가 여기가 조금 더 약간 무광이 아닌 뭔가 유광 느낌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네, 이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네, 헤드랑 팔까지 한번 같이 끼워볼게요. 자석으로 탁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려붙고 카울입니다. 어우,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뭐 세엄장국들 네, 곱게 담은 입술들 네, 눈, 채색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는 네, 배트맨입니다. 그런 크리스찬 베일 배트맨의 고유의 볼륨감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한 무광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빛나는 부분은 이런 벨트 부분밖에 없다. 네, 벨트 자체도 그냥 네, 다 고정입니다. 고정으로 되어 있고 팔에 들어가 있는 이 표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 있고 빠지거나 넣거나 하지 않는데 6개의 느낌들 좋습니다. 실수로 브루스 웨인이 이걸 착 나가게 하는 그 장면도 기억이 나고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상반신 정도의 크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냥 굳건하게 서 있는 바른 자세로 서 있는 배트맨의 느낌이고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꼿꼿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상체를 좀 뒤로 젖히고 고개를 조금 내리고 있는 듯한 그런 포즈예요. 오른발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뒷발이 이렇게 경계선으로 봤을 때 이만큼 완전 정 자세는 아닙니다. 살짝 오른발을 내밀고 있고 주먹 자체도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이 살짝 더 나와 있는 느낌 왼쪽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느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상체가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고개는 또 정면으로 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상체를 기준으로는 고개가 살짝 오른쪽으로 있는 느낌이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당당해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존재감은 엄청난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 3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츠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선택지가 뭐 생겼잖아요. 물론 가격적인 측면도 무시 못하지만 사실 요즘에 소비자들이나 요즘에 컬렉터들은 가격보다는 내가 원하는 퀄리티 내가 원하는 포즈를 많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사실 지금 이제 물론 J&D 3분의 1 포즈가 또 사실 거의 비슷해요. 서 있고 물론 이제 J&D는 살짝 더 벨트 쪽으로 손을 더 가까이 댔고 이 친구는 조금 더 팔을 벌린 상태여서 그냥 전체적으로 서 있는 모습들은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300만 원 가까이 하는 J&D 스튜디오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비교를 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물론 언마스크 헤드 자체가 실리콘이냐 폴리스톤 재질이냐에 따라 또 뭔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1, 2, 3십만 원 차이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셨고 기다리셨던 언마스크 헤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하게 쌓여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 조커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지금 정수리가 보입니다. 소중하게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식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일단 막눈인 제가 봐서도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3분 1 스태츄 담기 굉장히 헤드가 크죠. 크리스찬 베일의 얼굴은 당연히 굉장히 많이 있고 오른쪽 눈가에 있는 이런 점까지 표현들 잘 되어 있습니다. 오똑한 코, 이렇게 깊은 미간, 이런 눈가 이런 주름들 표현들 좋습니다. 입이 여기 보시면 살짝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입까지 보이는데 뭔가 이게 다물려면 아예 다물었으면 어떨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턱 쪽에 있는 이런 수염 자국들 표현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무스로 굉장히 잘 빗어넘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깔끔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빗어넘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조형이에요. 근데 조형과 식모의 차이를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표현들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제가 오랫동안 둬서 그런지 위쪽에 보시면 살짝 빛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비닐에 살짝 눌러져서 위쪽이 이렇게 눌린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를 조금 뽕을 좀 띄워줘야 될 것 같은데 만져보면 완전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번 진짜 모험을 걸어서 머리를 한 번 깔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딱 이렇게 눌려있는 느낌 박스에 딱 눌린 느낌이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지 옆에서 봤을 때는 또 크게 이질감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미개봉을 지금까지 안 까고 계시다면 혹시나 저처럼 될 소지도 있으니까 얼른 한 번 열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살짝의 볼터치가 되어 있는 느낌도 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보니까 조형보 버전도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이렇게 바꿔 껴 놓는 모습까지 한 번 보여드리면 이런 스타일이다. 이거를 그러면 다시 넣어놓기는 아쉽잖아요. 전시를 해놓고 싶단 말이죠. 자, 전시되는 추가 파츠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퀸스튜디오에서 또 이렇게 따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밑바닥도 미끄러지지 말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이런 전시가 가능합니다. 이거 뭐 가운데다가 둬도 되겠죠. 워낙 위에가 크기 때문에 징그럽지만 또 배트맨이 이렇게 풀 장착을 한 모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식물을 샀다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전시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룩을 뱀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전시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커와 배트맨 핫본베이스를 한 번 오픈을 해보고 그 위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같이 올려놓는 네, 모습까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도 꽤나 무거워요. 박스는 이렇게 아까 자세히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배트맨 로고와 함께 이렇게 조커의 발이 들어가 있어요. 박스가 따로 없고 스티로폼에 쌓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어디가 앞일까 했더니 여기가 지금 뒷편이에요. 여기는 뒷편. 굉장히 무겁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금색 배트맨 다크나이트 로고와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확실히 베이스가 배트맨 단독 버전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좀 있죠. 오히려 약간 이런 심플한 게 좀 더 난 것 같아요. 심플 이즈 베스트. 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마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배트맨의 발이 들어가는 네, 요런 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꺼내야 돼요, 얘. 이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네, 올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트맨 이 뒤에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요렇게, 그죠? 취조실 장면을 뭔가 떠올리게 만드는 네, 앞뒤로 이렇게 앉아있고 서있는 배트맨과 조커입니다. 딱 섰을 때 느낌은 배트맨이 살짝 오른쪽을 보고 있네요, 그죠? 같이 세워놓고 싶으면 핫본베이스까지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트맨은 요렇게 양발이 사선으로 이렇게 꺾여있는 요 발판이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얘 아니면 얘밖에 못 사요, 배트맨은. 단독 베이스에는 네, 요 친구가 앉아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요렇게 전시하려면 핫본베이스가 필수라는 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리즈 그중에서도 2편 다크나이트의 배트맨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제이엔디, 셀리나 카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제가 어제 도망 campus 봤으니 надо 예송이 lasers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